기분 전환이 돼서 좀 몸도 덜 아픈 것 같고. 우욱끝 노래 소리 들으면 싱게 났죠. 제가 아팠을 때 생각을 해보면 노래만큼 좋은 게 없었어요. 노래는 제2의 비타민이에요. 제2의 비타민이라서 없어서는 안 돼. 우리한테 제일 좋은 그런 영양소이죠. 노래 교실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은영 씨. 아오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도 섬시바리에 나선 자상한 남편. 된장찌개도 끓여주고 또 신선한 야채도 그렇게 해서 또 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챙겨준다는 야채가 최고로 좋거든요. 섬유소가 많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유방한 예방을 위한 필수 요소. 첫 번째는 섬유소가 많은 신선한 채소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콩. 요거는 우리 시골에서 된장 담근 거. 집에서 담근 고운 빛깔의 된장까지. 모든 걸 하여튼 다 유기농으로. 재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채소 하나를 먹더라도 유기농으로 농약치지 않은 거 그런 걸로 해서. 하나하나가 유기농 식재료로만 만들어진 된장찌개. 그리고 유방암에 좋은 콩을 기반으로 한 식단인데요. 신선한 채소와 아내를 위한 정성과 사랑까지 더해 유기농 밥상 완성. 소윤아 아빠 밥에 넣으셨다 빨리 가자. 맛있게 먹자. 드디어 남편이 준비한 식사를 맛볼 차례. 먼저 남편의 사랑을 담아 크게 한입. 딸도 질 수 없다. 엄마를 위한 사랑의 쌈밥 또 한입. 암은 재발을 하게 되면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차려주는 이런 유기농 음식을 먹고 또 야채 위주로 면역력을 키우는 음식을 먹다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식사가 끝난 후 제작진을 어딘가로 안내하는 은영 씨. 짠 여기 이 공간입니다. 노래방 부럽지 않은 우리 집 음악식. 다른 집에서는 볼 수 없는 은영 씨 가족만의 특별한 공간입니다. 여기는요. 저희 남편이 제가 계속 건강할 수 있게끔 노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여기가 행복방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건강상 노래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인테리어라고 할 건 없지만 제가 직접 꾸며준 방이에요. 늘 함께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즐겁게 노래하는 한마음의 한 가족. 정말 다시 태어나서 다시 얻은 이 삶.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노래 너무너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은영 씨 정말 부럽네요. 어머니 지금 건강하세요. 그럼요. 얼마나 건강한데요. 내 살을 좀 빼도 돼요. 그렇다면 암은 모두 사라진 것일까? 행여 암세포가 남아있지는 아닌지 현재의 몸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병원. 유방에 대해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검사가 유방상 뇌 상태로 확인해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할 겁니다. 또 하나는 페스티라는 검사를 해서 유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기의 어떤 전이 여부나 재발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약간은 긴장된 모습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는 주인공. 초음파에서 페스티 촬영까지 복잡한 검사를 모두 마쳐야만 유방암에서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오래간만에 또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모든 검사를 마친 주인공. 과연 그녀를 괴롭혔던 암세포는 무려 사라졌을까? 유방 초음파 검사와 페스티 검사를 하셨는데 이미지상에서 확인했을 때 폐쪽, 간쪽 이렇게 조형이 되는 곳이 없다는 것은 암세포가 없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검사하신 페스티 검사에서는 정상 소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영 씨 축하해요. 노래를 그냥 부른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저의 암세포를 다 없애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제가 노래 부르는 한은 그 어떤 암도 저한테 들어올 수가 없을 거예요.